그룹 동방신기의 첫 단독 콘서트 실황을 담은 앨범이 오는 12일 발매됩니다. The First Live 콘서트 Rising Sun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앨범은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콘서트를 담은 것으로 공연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동방신기의 노래와 재치있는 멘트는 물론 이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된 미키 유천의 자작곡이자 솔로곡인 여우비 그리고 시아준수와 영웅제 중의 개인 무대도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오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라이징성 콘서트를 개최하며 동남아 밴드를 찾아갈 예정입니다.